출발 안 좆 degree 예전 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10, 10, 11, 12, 13, 14, 14,ordine.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어떻게 할거야? 언제 완성을 짤거야? 내가 이 곡을 쳤으면 이제 완성을 쳐야되잖아 앞머리 만들지 말고 다시 이렇게 변하나 체인지라 좀 해줘야 되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두주씩 체인지 해야되겠어 여기까지 하고 체인지 시작 하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셋 転 처음 이렇게 선생님이 체인지하면 바꿀 준비 딱 하는거야 알겠어? 다시 여기까지 하고 체인지 아니 여기선 여기서 체인지 하고 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할 때는 여기서 다시 다시 가고 너랑 나 여기까지 바꿨잖아 여기서 바꾸고 체인지 할 때 하나, 둘, 셋 가지고 올라가라 가지고 안 되지 같이 할래 아니 네가 몸으로 올라가라고 몸으로 올라가라고 다른 날보다 맨날 못 지었던 거 더 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 똑바로 앉아야지 시작 시작 여기 가면 안 되고 다시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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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할거야 안듣고 있어요 정신차려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집중할 생각을 해 집에 갈 생각은 안하는데 아니에요 준비 올리세요 여기서 너무 급해 얘가 들어가는게 너무 급하거든 여기서 두박이 있는데 두박을 안 끌어주고 계속 간단 말이지 다시 다시 준비 다시 여기서 두박을 충분히 끌어줘야 되는데 두박이 채 오기도 전에 이만큼이 빨리 먼저 들어가 16분은 그만큼 뒤에서 안 걸려줍니다 차라리 굴려줘서 가라고 그래야지 미라하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가지 시작 출민이 두박 밀어주고 확자 길이는 똑같이 가야지 하나 둘 셋 뭐를 하고 있는거에요? 여기가 솔실인데 자꾸 왜 솔실이 아니 팔 아래인데 팔 아래를 치고 있어 더 벌려주고 있어 얘 4도 차이라고 4도 차이 여기는 3도 차이라고 다시 잡아봐 여기 뭐라고? 여기 눌러봐봐 눌러봐봐 팔 아래에 4도 차이 3도 차이 3도 어? 여기 3도 차이라고 근데 여기도 4도 차이를 눌러 어? 어? 3도 차이 여기는 다시 허리 펴 실수를 했으면 그다음은 고쳐야되는 거야 어? 근데 실수를 해서 그다음 고쳐야되는데 그다음에 또 틀려 허리 펴 지금 입 한 후개 졸려? 아니에요 다시 집중해 빨리 내가 집중을 해야 빨리 끝나는 거야 언제 보고 올라갔어 너 저요? 이거요? 아니 너 꽤 오래됐잖아 아 이거 나온 거요? 응 우리 젤도 연주 영상 친 거 꽤 오래됐잖아 한 달은 한 달은 너 기분 한 두 달은 됐을 것 같은데 한 두 달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빨리 왔죠 둘 다 똑같은 소리 안 해? 넌 2시 50분 얘는 1시 50분인데 10분 늦게 왔고 10분 늦게 온 거거든요 저 왜 1시 50분이야